네 안녕하세요 오늘 호텔 클리포니아 끝내는 시간 끝내 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세븐 첫 박자에 들어와야 되어서 그래서 자연음으로 16 그 16 비트가 식스틴 으로 자 여기 펜타 토닉 인데 자 세븐 세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오시면 되요 여기 하나 그 다음 자 세븐 세븐 라인 라인 천천히 나눠서 연습하세요 자 여기 세븐 세븐은 한 손가락으로 다 잡아주고 여기도 요 세번째 손가락으로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도 한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 줄에 7번을 친 다음에 줄 하나 스킵하고 여기로 오셔야 되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 5 여기 7번 9번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다 묶어서 하나로 연주 하셔야 되요 여기서 다 끝날 줄 끝나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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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라인에서 세븐을 슬라이드 하고 다음에 플링업 하고 다시 한번 해주고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서 세븐은 비브라트 해주고 세븐 사용기 사용하면 놓이서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가 첫 번째 박자에요 그 다음에 해주고 9에서 풀 밴딩 한음 밴딩 해주고 내려오고 7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4에서 한번 쳐주고 해주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손가락이 틀렸어요 3번 손가락으로 9은 비브라토 7 8 7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 잘라야 되겠다 다시 할게요 9이에요 여기 8이 아니고 7 8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한 대 다시 해볼게요 8이 8이 4이 8이 6이 9이 9이 8이 9이 여기 악보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요. 저도 여기 악보가 없어가지고 듣고 카피를 했는데 여기서 14,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요. 14, 15, 16 여기를 4연음으로 써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1,2,3,4 1,2,3,4,1,2,3,4,1,1,2,3,4,1,1,2,3,4 천천히 해볼게요. 다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해주시고 이걸 다 잡고 계시면 안되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씩 치면서 이렇게요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7번 그 다음에 여기 14번 그 위에 3번 줄에 15번 여기서도 4연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그 다음에 여기 16에서 18으로 슬라이드에요 같이 해 볼게요 여기서 방금 이제 끝난거 끝났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었던 17 14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기 15가 아니고 14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로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같이 나지 않도록 2번 줄을 누른 다음에 살짝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2번 줄 소리를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다운업으로 얼터네이트 피킹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가 15로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칸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에 똑같이 15, 12 손 모양 똑같이 한 다음에 이번에는 13으로 오는 거예요 3번 줄에 이번에는 여기 14에서 16 이제 이 부분 해 볼게요 그러면은 15, 12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했었죠 이번에는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15, 12 그리고 3번 줄 위에 12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다운업으로 오면서 4연음 1,2,3,4 1,2,3,4 1,2,3,4 1,2,3,4 1,2,3 천천히 한번 마지막으로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이번에 1번 줄을 옮겨서 오시는데 10번, 10번 같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중지로 11 그 다음에 12에서 14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여기 아까 했었던 트라이어드 모양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7번을 올려주세요 7번, 2번 줄에 8,3번 줄에 9번이에요 또 얼터네이트로 똑같이 4연을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선 9 그 다음에 11,11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손가락을 손가락을 마지막 찍을 때 얘로 찍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12에서 14 슬라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요 마지막 부분 그러면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엔딩 부분만 한번 다시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반복하시면 이제 끝이 났죠 고생하셨습니다 이 곡이 네 쉽지 않아요 저도 가르치면서 그냥 쭉쭉쭉쭉 치면은 되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제 손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나 연습할 때 이제 힘이 드실지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 곡이 얼마나 연습하기 좋은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연습 잘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연주를 잘 하신 다음에 이제 꼭 주변 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오우 기사 잘 친다 멋있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 노래 있죠 그걸로 연습하지 마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거 이 노래 MR이 또 있어요 그럼 그 MR에 솔로 MR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꼭 모니터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꼭 영상으로 보시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게 좀 보일 거예요 연습 잘 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재밌는 노래로 또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